그냥 그곳을 안 해 자 이걸 생각해 내 염색이 아니시면 아이 고맙습니다 저기 차 지나가는 거 녹음 들어가고 가거든요 지금 저 차 바깥 뒷문도 유리문도 없고 이래서 막 그냥 차 쓸고 막 계속 나는데 가는 거 아니야 차질하는 것이 없어야 다 돼서 상수한테 해놔서 권상수 선생님은 제가 그게 아니라 한 4,5년 전에도 그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거 말고도 제가 권상수 서너 번 서너 번 가라고요 서너 번 가라고요 서너 번 가라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틀 거 같아 아니다 아니다 전제 있어 요 삼친네 집 오기 전에 커브 꺼껑 요기에서 저 안뜰에 쑥 들어간 집이 있지요 부성우네 집인가 부성우네 집인가 저 안뜰에 들어가면 막 안 되는 거 네 춤추러에 댕기는 하라고 아 그냥 틀기 전 틀지마라 틀지마라 저는 삼친네 더우면 아니 아니 한시간만 아니 저는 됐어 아니 한시간만 양 초우면 돼서 그래서 그디도 옛날에 미승 미승 만드는 거 양 그거고 형이 여기 나오나 요 집 앞에 왔더니 요 집 섰죠 그 분 보다는 젊은 분 하고 또 다른 어른 세 분 해가지고 또 한 3년 전이 3년전이 조화났어 많이 와났구나 제 여기 많이 와났다 많이 와났어 고향이 어디라 저는 원래 고향은 그냥 서귀포 호근이 알아집니까 아 호근이 잘 알아라 원래 고향은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저는 지금 살기는 제주시 양 제주시 나완에 지금 어디라고? 저 건입동 나완에 건입동 지금 살았습니다 여기 나온 지 한 90년부터 살았으니까 한 25년 처음 나왔을 때는 양 연동 신제주 살다 양 양 그리로 그리가 이십 년 됐다 그냥 터잡으나 다른데 덴기고 싶어 저는 원래 국어 공부했죠 국어 공부해서 대학교에서 양 아이들 같이 국어 공부하니까 이제 제주도 방어냐 먼저 양 우선 성함 좀 여쭤보시고 삼촌 성함이 어떤 변수가 고자 경자 칠자 고 경자 칠자 삼촌 생년월일이 네 저 사삼년 천구백 사삼년 네 몇 월 며칠 8월 7일 8월 7일 좋습니다 삼촌 태어난 곳은 제주시 3도 2도 아 3도 2동에도 튀어나오셨구나 예예 그 다음에 현재 주소는 예 제주시 용강동 용강동 665-1 665-1 집전화번호는 예 064-721-2668 129-2 네 핸드폰 가지고 있어 010에 8662 8662 2668 좋으다 삼촌은 예 이름이 차연춘 신 연 electronics producing 연 πως Ethel comun rely 네 삼촌 태어난 곳은 예 네 안덩면 서광이 현재 주수는 같고 그 이런거 나중에 제가 이런거 서수강회근에 고르면 삼촌네는 입으로 좀 크게만 말씀해 주시면 녹음을 할 건데요 그거를 고라줍서라고 하면 제가 손을 0하면 그것을 처음 한번 고라주시고 0하면 그 동일한 것을 두번 고라주시고 0하면 세번 고라주시면 되요 같은말을 세번서 동일한 것을 세번 세번의 얘기라고 한가지 한가지를 세번 그래서 이제 녹음하는 건데요 이런거다 그러니까 밑강 있잖아요 밑강용 겉에 싸고 있는거 그걸 왜 고라쓰까 곱대기 아 싸는거 아니 밑강 밑강 싸는거 말고 밑강 그 겉에 있는거 삼촌도 거죽 삼촌도 거죽도 쓰고 삼촌도 겁대기 쓸디가 그러면 제가 남자삼촌도 딸거라 그래서 남자삼촌도 딸거라 먼저 거죽부터 그래서 거죽 고라주시면 되요 거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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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삼촌네 말 고를 때는 저는 말 안고라 양 이 녹음이 삼촌네 것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니까 요번은 겁대기에 응 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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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도 거죽 먼저 거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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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도 겁대기 써나고야 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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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질매는 도구 골갱이 골갱이 삼촌도 골갱이야 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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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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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강 깝 잘 줬죠? 깝 안 줬죠? 영합니까? 네. 깝이안합니까? 아니 그냥. 금지. 밑강 깝시라고. 밑강 깝시. 깝. 이거 하나만요. 그래서 금지에 놓고. 그냥 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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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강 깝이여합니까? 깝이여합니까? 혼자 하나만요. 깝이지. 깝도 섞여나게. 깝이라. 깝깝만요. 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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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강 형 쪼개면 이거 하나는 갑이지만. 절대 가격은 밑강 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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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 잘 받았자. 안 받았자. 도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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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걸 왜 합니까? 도색이 새끼. 새끼야. 새끼. 그때 도색이는 빼서 새끼만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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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당에 괴기 낯거래가 안 되니까? 네. 낯거래가 안 되니까? 그때 낯거래만 고를 합시다. 낯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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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쪼를 생각해서 낯거래를 고라야되. 강아님 아까 삼촌같이 낯거래. 뭐 이런식으로 또 고라야되고. 낯거래. 낯거래. 여기도 논 이서나소가. 논 없지. 낯거래. 낯. 논은 얘기는 해놨지. 논. 발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거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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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크게 고라야되. 야. 녹음 해야되서. 그래서 제가 말씀할 때는 안하는 이유가 그거야. 여기서 소낭이 나옵니까 소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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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떡이 있거나 멀리 있을 때 다 먹어버렸을 때 뭔 먹어보시냐 이런 말씀입니까 몬땅먹어버렸을 때 그 뭔 먹어보시냐 그 때 몬 몬땅먹어버렸을 때 뭔 말이야 몬 몬 몬 몬 몬 몬 몬 옛날 그 보리 장만해서 마당에 꼬라근에 넣는거 멍석 개민 고래골대 밑에 깔았던거 고래방석 고래방석양 혹시 덕석에는 아닙니까 고래덕석연도 하고 고래방석연도 하고 혹시 멍석을 덕석연도 합니까 아니 덕석은 큰거 네모난거 고래방석을 고래덕석연도 합니까 고래방석은 동글락한거에요 그걸 덕석연도 양 되면 그거 덕석만 고랍니다 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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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덕석 고래덕석 고래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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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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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덕석 용어는 것 같고 고래떡석 그런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삼촌대도 이제부러 가지고 우리한테는 덕석 그래 난 말은 막 오래되고 나냐 덕석이 맞은디 떡석떡석 해 좀 시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덕석이 맞은디 제 말씀은 앞에 고래를 붙이면 고래떡석인 거라서가 고래떡석인 거라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삼촌대도 이제부러서 하도 오래되보니까 그 다음에 땅에 묻어불라 여기서도 여러 말 씁니까 예 묻어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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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도다남자 영어는 말 듣습니까 예 도다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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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처 나가지고 상처가 암은 다음에 딱딱한게 안치잖아요 해당 이거 뭐 이렇게 말입니까 아물함저 아니 아물아 가지고 딱딱한 놈이 치는 이거 딱지 허물딱지 할때 딱지 아니 그냥 딱지만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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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까 몬먹어비신아 할 때 이제는 몬딱 몬딱먹어비신 할 때 몬딱만 몬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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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바당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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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는 편하게 아무렇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사람 시민 사라진다 이런 말씀 힘든 사람이 말하면 하소연하면 아이고 사람 시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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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은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삼촌이 가 계셨던 곳이 경로당인 합니까? 노인회관인 합니까? 노인회관인 도구 경로당인 도구 그 옆에 붙은 거라 그 옆에 붙은 걸 혹시 니사무소 이용합니까? 마을회관 마을회관 앞에 혹시 니사무소 안 붙어? 어수가 어수가?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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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사무소에는 걸어본 적이 어디야? powiedzieć 어떤 사람들을 좀 지나치게 하면 너희는 너미덜 햄쩌 네 그때 너미 햄쩌의 너미만 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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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말고 우리말고 다른사람들 그럴 때 놈 놈덜 영어입니까? 네 놈 나쁜말로 놈의 놈고 그 놈은 그냥 이놈 저놈의 놈이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말고 다른사람의 남이 집 일해준거 놈 일 햄쩔 할 때 놈 놈이 일하래 가왔지 그러니까 이놈 저놈 할 때 놈이 아니고 그 때 할 때의 놈 맛 놈 놈 놈 놈 놈 놈 놈 소리가 좋아져 보자 녹음 때문에 피곤 이게 왜 그러냐면 표준어의는 남쪽이에요 남 남 그럴 때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발음하나 지금 그걸 하는거라 그 때 이 녀석 할 때 이놈 하는 말과 그 다른 사람 할 때 놈이라는 발음이 같은가 다른가 그런데 삼촌네는 거의 이제 가타 점심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놈을 구분 못하는 이유가 그런식 그 다음에 지금 비암 쓰다마는 낮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해 해 잖아야 해 해 올라가 비추는 것은 햇빛이고 그리고 이거 비 오다가 안 오면 밴남쩔 하잖아요 그 때 뱃남쩔 할 때 뱃마냐 뱃남쩔 뱃 뱃 뱃 뱃 뱃 뱃 뱃 뱃 이런 집도 위에 가면 이제 이런 말 안하는데 이제 초집 초집의 꼭대기를 뭐해 놉니까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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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할때 땡기졌지 양 열두시 엠스같이 아닙니다 우리안 열한시 열한시에도 젊은이들은 막 이렇게 꾹꾹꾹 졸자 양 그럴 때 졸아오냐 너 졸함쩌 어떤 부릅니까 졸아온생이여 졸아온생이여 좋습니다 졸아온생이여 양 졸아온생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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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이 나쁘다. 진짜로요. 그때 나쁘다만.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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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치 만들 때 배치 말고 또 뭘로 만들었을까? 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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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팔의 이 안에는 빼 아니까? 빼. 그 다음 심줄 말고 이 전체를 빼고 나머지. 손. 홀목. 홀목은 이런 데고 그게 아니고. 이건 모두 빼 아니까? 빼. 심줄은 여러가지. 싼줄은 여러가지. 가죽을. 뭐라 이거.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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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어 같으면 이걸 살 영어잖아. 아. 그럴 때 제주도 살으면 어떻게 얘기하나. 그 다음 이제 정지에 솥떡 마련해 가지고 뭐 앉혀서 밥 해 먹습니까? 옛날에 솥따쩡. 솥 아찌는거야? 솥따쩡 밥 해 먹. 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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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위에. 위에 가면은 낭이 막 우거지고. 돌도 이렇게 이제 화산 폭발해 나니까 헝클어져 있고. 가시덤불도 져 있는 곳. 그런데 혹시 곧.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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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라고는 안 합니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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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감쩌. 고지감쩌. 고지. 고생은. 옷은 잘 안써요. 안주로 고지해서 그러면 밭 밭 밭 감자짓을 하면 썩어보는 것도 있잖아요. 썩어시냐 여기도 영씁니까? 네. 썩어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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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 들어 보세요. 이건 누구 해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나마심. 그러니까 나가해시다라고. 네. 나마심. 나마심. 나마슴. 나마시.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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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삼촌하고 삼촌은 퇴해 나온 것이 다른데 그냥 삼촌도 마심? 응. 마심. 삼촌도 마심. 약간 토나야 될 텐데. 그냥 따라가 부르거든. 나는 어린데 이디완 사라고. 이디완 사라고. 밑강랑 이시면 밑강랑 땅 속에 박힌 거. 뿌리. 그건 표준어의 뿌리라고 하지만. 나무뿌리에는 하는. 나무뿌리인데. 표준어는 뿌리고. 여기서는 뭐에 합니까? 모르겠네. 뿔리 아니 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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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도 이제 다 잊어버려서. 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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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리가 맞아. 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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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잊어버렸네. 다. 그 다음 위에. 이 큰 부분에 꽃 피우면 꽃. 표준어 꽃이라. 그걸 뭐에 합니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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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꽃 한번 같구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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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바당에 가거니. 해산물을 채취해오는 여자. 해녀. 뭐. 점녀. 서강님은 점녀가 없어놨잖아요. 예예. 이디나 그디나 걷든지. 아니 점녀. 어렸을 때 특히. 옛날 어렸을 때 특히. 해녀연도. 해녀는 이거 표준어거든요. 표준어. 뭐죠. 점녀가. 비바리. 비바리연도. 아니. 비바리는 아니고. 여자들 전부 결혼하자면. 결혼 안 한 여자들 고라 비바리고. 점녀. 점녀. 중점녀. 중점녀. 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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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가 뜬 때 어두그면 밤이고. 지금 해가 뜨니까. 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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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낮. 낮 되었더도 하잖아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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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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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됐는데 문을 탁 닫았어. 그럼 손 뭐 했죠? 손 닫혔죠. 접져분한. 손 접져분한. 손 쪘쪘쪘. 접져분한. 삼촌은 접져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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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조. 조를 장만해 가지고 가져간. 초코구리를 떼버려 양. 그 나머지는 뭐예요? 조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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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낭집. 조낭댕이. 조낭댕이. 조낭댕이는 있잖아. 조낭댕이. 조낭집이 있구나. 조집이 있구나. 조낭댕이도 하고. 조낭댕이도 하고. 두 개 다 써 양. 근데 저는 조집을 듣고 싶은 거라 양. 조집에. 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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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봤어요? 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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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문제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썼는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썼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해야 할까. 조집이 맞죠. 조집. 조집. 그 조 안고쳐 그네. 찝가정으로. 찝가정으로. 영은 안 써놨어? 아니 쇠메기. 소를 대목 먹여 나는. 저 조낭집. 바다근에 쇠메기라고. 조낭집. 조낭집은 잘 안고. 조낭댕이 가정으로. 조낭댕인데. 조낭집은. 보리는 보리낭이라고 하더라고. 예예. 근데 조는 조낭이라고 잘 안해요. 조낭댕이 또 하는 거 답답니다. 조낭댕이 한번 갑시다. 조낭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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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산디. 산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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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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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디를 빼면 집가족으로 하라는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집가족으로 하네요. 동무에도 산디집가족으로 합니다. 영을 붙어도 붙으든 떼든 산디집이 있네요. 그럼 법사장 그 산디집으로 신을 삼아? 예 멍석도 삼고 신을 삼으면 그 삶은 신을 뭐였네요? 집신 집신 표준어에서는 집신이지만 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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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집신인대 해놔디가? 아니 집신은... 이거 이제 사오지있으니까 이렇게 말 걸을때 사람이 영 오당 우리 말 걷는거 다오니까 가불었어 그럼 누군가 솔쨰기 오랫당 솔쨰기 가버렸던 영어입니까? 예. 울다네. 듣다네. 솔쨰기 가버렀쌌 솔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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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제가 신신흥 밖에 갔땅. 노미신 박광 가버렀쌌. 야. 근데 착글르다. 어떤거야? 신착합니까 여기서? 신혼착. 신혼착만 박광 가버렀쌌이니. 이거 쫙글르쌌이니. 그때 양. 예전엔 신혼착한거다. 신혼짝한거다. 혼짝이다. 혼착이니 신. 혼착이니 신. 짝은 아니 표준하고 혼착. 혼착했으니. 노단착 왼착. 고무 신이 모르라. 양. 그러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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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질러 납대강? 예 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지래가야 돼 처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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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서울사람 같으면 찾으러 간다 그때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고든가 그걸 듣고 싶은 거라 초낭 초낭 참나무 표준어 참나무야 초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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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노미지비강 일해주면 일해준 값을 받아와야 돼요 그 받아온 걸 뭐 받아오라 합니까? 일론값 받아오라 당연히 일론값인데 옛날 할머니들 그 안에 그녀 뭐 받아오라 하던데 혹시 쿰바당오라 아 맞다 일론쿰바당오라 일론쿰 일론쿰에 쿰맘 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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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시 국가시 Mana 국가신앙 국가신앙 삼촌은 국가신앙 형은이provement 국가신앙? 국가신앙인 acaba 그냥 완전 국가신앙하고 국가신앙하고 기자체중도 사춘이냐고 비치기 비슷하게 많고 국가신앙이 많더라구 삼촌 남동생이 수가? 어쓰다 이게 막대니까 난 막내 그러면 삼촌의 우애형님이 난 아들 삼촌이 뭐랜 불러? 죽은 아버지? 아니 아니 삼촌이 뭐에 부르냐니까 사촌이 주기 사촌 아니게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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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어르신들은 요거하고 요거가 다르지야 이렇게 다른 것을 토나다 토나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는 말이네 틀리다 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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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도색이에 새끼 나는 거 도색이에 새끼 나는 걸 왜 부릅니까 도색이 새끼 새끼 난 것은 도색이 새끼고 그 새끼를 낳는 거 새끼 남이시니 아니 아니 도색인데 새끼 나는 도색이를 뭐에 했냐 말이오다 새끼 나는 도색이요 새끼 뱅도색이로 아니 아니 도색인데 새끼는 새끼를 나는 도색이를 뭐에 했냐 말이오다 강조 어머머머 도색이 새끼 어머머 figuring 이제 아니 암토세기라고 생각했을까봐요 맞아 암토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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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갈 거 아니 마학들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크게 생각하지 마 그걸 생각 안남 싶는데, 도세기.. 이 새끼 형이 남음인데 그런 거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장을 담았다고 먹었잖아요 담으면uz로 나란 포리같은 을 싸고 네 시포 toxic 시포리사 뭐 입니다? 베르... 티 이르처 티 이르처 할 꼭 sticky 티맛 티 티 티 촘지름을 빼면 촘지름을 빼면 뭐에 담아수라 유리병에 유리병이 아니고 사이다병이든 유리병이든 그걸 통칠어서 팽 팽이 죽는거 팽 팽 팽 팽 여기서 혹시 이파리라는 말 나무 이파리 낭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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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섭잎 표준어 표준어 낭잎 이파리는 써놨다 제주도방으로 낭섭 표준은 나뭇잎 표준하고 제주도방으로 낭잎 낭은 사투리 낭섭잎 물이 고르면 짚은디도 있어 짚지 않은디는 빌레 짚은디가 있으면 아닌디는 얕은디 요번에는 하르방 제가 바당의 강 바닥물 위에서 영영하면 해염첨적 해염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해염치는 건 표준어 다른디 그 다음에 초집 짓다가 집을 잘 짓으면 집 좋게 짓었죠? 집 좋다 할 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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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올레에서 노람씨면 자이네 누구네고 용그릅니까 저 아기들은 누구네 저 아기들 자이 가이 야이 이런말은 안 써놨어요 가이 야이 쓰긴 쓰지만 저 아기는 누구네 아기고 가이 아이 자이 써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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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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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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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은 막둥이라서 동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동생이 있다면 우린 누구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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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를 아기 아기과 애기 아기 아니고 애기 애기는 표준이고 삼촌은 애기라고 삼촌은 아기라서 제주도말이 애기 자꾸 그거 싸우면 안돼 삼촌은 애기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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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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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표준화 기과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 진료단 보면 막 쏙 태우잖아요 애보 땀쩌 애탐쩌 이런말씁니까 애보 땀쩌 애창집 끊어지기 그때 애만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물이 솟아나는데 365일 땅속에서나 해안가에서 물이 솟아나 그런 곳을 뭐 해놉니가 물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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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을 뭐 해놉니가 생물 산물 산물 혹시 세미라는 말 안들어봤데가 세미 안고라 봤데가 세미도 세미도 우리 세미를 세미 세미도 세니 하라고 하나끼를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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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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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0대 집에 들어오려고 마당 들어오기 전은 대문 대문 일대를 이문깐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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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동네 가서 쥐를 모르니까 지나가는 어른한테 불러 내가 야 양 질 물어 복사 기억쓰지 양 들어보라는 거야 그때 부르는 거라 양 모르는 사람이야 양 부르는 거라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여기를 뭐에 넣니까 모가지 모가지 혹시 그 모가지와 같은 말로 야계라는 말도 쓰니까 야계 옛날 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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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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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맹질때 되면 옷을 새로 사 입어 가지고 옷 곱게 입으라 라는 뜻으로 옷 고향 입으라 옷 괴양 입으라 영어로 입니까 그거지 그 때 괴양 입으라 야곰이지만 괴양 입으라 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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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올레에서 아이들 노란변 했 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불르는 거라 야? 예야 불러줍니까? 예야 이래들 오라 예야 불러는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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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남자어른들이 낭끄늘에 앉아 놀다 낭끄늘에 앉아 놀다 저기 어떤 여자가 지나가 저 사람 누구네 예팬이고 혹시 형수입니까? 예 저 사람 누구네 집이 예팬이라 그 때 예팬이라 할 때 예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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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양귀비꽃 드러났다 그걸로 양만 된다는 허목이야 네 뭐 이름인가 야팬이 뭐라 야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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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좋아가면서 나 지금 저 삼촌네 고는 앤쓰게 녹음 다 해나그네 안 들어가면 안 조금 크게 보라 이제는 삼촌을 낳아준 여자 삼촌을 낳아준 여자를 삼촌은 뭐에 부릅니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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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감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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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강보란 어서라 예 어서라 어서라 하자 예 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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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집 붙어있는 밭은 뭐였는가 우영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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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영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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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팥에 돌담이 있지 않을까 그 이런데를 돌담 영웅돌아가면서 이 뒤를 굽 굽둥이 굽둥이도 맞은데 아니 검질이 막 짙으면 어디에 검질을 매라 합니까 담고망에 담어염더라도 매라 예 어염 어염 삼촌 A형 어이엽 상촌은 어염 삼촌은 어이엽 아이엽 어이엽 어염 어염 어이염 어염 어이염 어이염 Wizard sem od tom 동그랗게 쌓아 올려 가지고 거길 가둬. 혹시 그 애완쩌 드러내면 뭘 외우라고 하죠? 그때 애완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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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 세미 세미 체미 세미 세미. 그 다음에 아까 골갱이 골갱이 골갱이. 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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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갱이. 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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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안덕과 인디 차이라 삼촌말이 지금 섞여있어 영어짐합서 정어짐합서 쓰지야 영어짐합서에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아까 우영팟이라 했는데 우영팟에 우영팟은 안붙여 우영이엔도 합니까 네 우영이란 영어로 아니죠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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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금 여름에 보리장만해그네 복가그네 만드는 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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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숫자 셀거다야 신 요답 신 아홉 그 다음 뭐해는가 신 신 요답 신 아홉 그 다음 예순 삼촌 민역자 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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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 이 삼촌들도 잘 못 움직여 요새 다이들은 수수께끼 낼라 허가 영해 수수께끼 낼라 할래 그 수수께끼 낼라 커면 옛날 어른들 뭐 행고란 한거 혹시 들어 보자 아휴 그걸 모르겠네 고분제기 그건 고불락 고분제기고 저 예숙 제끌락 예숙 이런말 없으신 안들어 써놨지 그 말 들으긴 드러나시니 써나진 않으시니 아 드러나긴 허구맛이 혹시 예숙 제끌락 예숙 새끌락 이런말 어떻게 써놨지 드러나긴 했어요 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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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말 발음 법수야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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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날 뭐 써놨 거 다음 수가 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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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의 오빠 삼촌 뭐에 불렀어? 오라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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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삼촌의 나이가 좁은 남자 오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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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독말고 집이 질렀던 놈이 있는데 독형 비슷한데 독하고 토나 오리 오리 오리를 뭐에 있는 거라 그냥 오리로만 들어 혹시 올리 올랭이 이런건 안들어 올랭이는 그 물에 휘어다니는 것이 올랭이지 드러났디가 올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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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리가 올랭이 그래서 야생 드레올랭이도 있고 집이 있는 예전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올리는 잘 안질러 나니까 근데 그거를 올리 하는 사람도 있고 올랭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을 맹길 때 나이 좁은 사람이 나이 한 사람한테 절해야 되잖아요 세배를 하는데 이 나이 한 사람이 저 사람 나이를 모르겠어 그래서 혹시 물어봅니까 네 네 올리메셀라시니 네 올리메셀라시니의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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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삼촌내도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이제 천둥 번개 허몽 막 어두워 막 해가면은 이 겁 잘 타는 사람은 무사 와들와들 털엄시니 이런말 합니까 무사경 벅벅 털엄시니 그 벅벅의 같은 말로 혹시 와들와들 혹시 이런 말은 안 합니까 무사 와들와들은 혹은 표준어라고 표준어죠 예 벅벅 털엄시니 와들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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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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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두워가면 날이 왁왁햄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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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이동의왕 지를 모르니까 삼촌 어디가전하면 어떤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삼촌이 이리로 과자갑서 구자갑쩌 고자갑서 구자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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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자갑서는 아니 삼촌은 고자 삼촌은 구자 고자갑서 고자갑서 구자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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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초집에 지붕을 덮어 살거니깐 새로 잃어야 되니깐 지붕 덮는건 뭐였냅니깐 집 있는거 아니 집 있는건데 그걸 덮어 살거니깐 그거 그거 새 그 새는 어디강해와삽니까 밭디기 그것이 자라는 밭을 뭐였냅니깐 새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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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때 Qing 새왓 새 dispute 새Secret 새왓 새bah 새 child 차라리 새 tied 새בר 우리는 새벽 새Plus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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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지름 빠는 재력 꽤 꽤 꽤 꽤 꽤 아이들 놀다가 막 시끄럽게 떠들어 할머니가 무사 누네 경 외염디 외염디 허기도 하고 경고를 끌어 무사 경 외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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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사람인데 눈이 혼잡이 없어 이 사람을 뭐해놉니까 외눈배기 삼촌들 써놨다 갖고 안 드러났으면 외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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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뭘 말고 쇠 쇠 쇠 쇠 쇠 구별 외눈 외눈 애벌 여행 외눈 scar 외눈밉 웨뉴 요're 동아름증 가면 나 어디 가오마 외방 가오마 외방 그게 외방 마냐 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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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람이 혼보는 이래 착했다 혼보는 이래 착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부터 무산들이 요밴딱 해보시니 혹시 요빈닭 해보시니 요망시럽게 요망시럽게 하는 것을 혹시 요빈닭 한다든가 요빈닭 한다든가 그런 말은 안씁니까 요망스러운건데 제가 듣고싶은 것은 요망 부리는게 아니라 요빈닭 해보시니 삼촌은 요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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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니 요빈닭 해보시니 요빈닭 해보시니 요빈닭 해보시니 요빈닭 해보시니 요빈닭 해보시니요 요망햄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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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말로 안들어가면 욕하지 않을까 욕 욕 욕 욕 아까는 요망하는거였는데 어린아이들 아이들 중에 좀 똑똑하고 똘방똘방하는 아이들 있어 그런 아이들은 참 뭐하는 아이업니까 요망진 애기 요망진 애기 요망진 애기 요망진 애기 요망진 나이 요망진 나이 요망진 나이 이제는 이거 잘하면 돼 초집애 소울왕도 갈가먹어볼고 낭도 갈가부라고 하는 놈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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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울고 있길래 할머니가 무사우람디 울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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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달라질 것 알마야 바당에 가면은 발이 8개 달려있는 머리 문어 표준어 문어인데 삼촌은 문개 삼촌은 문개야 문개 문개 문구락 남쪽지역이 되게 물구락 여긴 문개 그 다음에 이렇게 혀는데 우리 고람신아 여기 왔단 얼른 가버리더라고 방해대카부대 그러니까 누기가 전화완 아까 어가라 왔단 가라 어떤거랍니까 경고라나 수다기 옛날에 말로고라 왔따니 왔따니 곧갓쩌 아까 곧갓쩌 사투리로 아이고게 울었따니 그냥 가버려라 그걸 물어본다니 어가라 가라 어떤거랍니까 어가라 가라 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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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 불러서부터 오래걸려고 어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말을 그냥 고라줍스에서 막 그냥 녹음하는게 아니라 그 발음만 어떻게 하냐를 지금 듣는걸 아냐 그 다음에 삼촌네는 잘 반하신지 안 반하신지 바닷가에 가면 돌로 동그랗게 쌓기도 하고 네모방정하게 싸그네 물 들어올 때 물고기나 들어왔다고 아니 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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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원이라고 얘기하겠네 원 먼저 같고 다냐 원 원 원 원 원 그 쌓은 담이 원담인거에요 원담 원담 원딱 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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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원숭이로만 알고 있는지 제가 중요한 게 바로 그래 원숭이, 원생이 원숭이과 원생이 원숭이로 보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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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쇠 쇠 쇠 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삽 보석 만드는 그 재료 삽이란 쇠 그 발음 차이를 그래 쇠 쇠 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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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할 때 물을 많이 넣어불면 밥이 익어불고 그냥 물이 하잖아 근데 물을 조금 덜 넣었어 그건 좀 딱딱한 상태라 밥이야 서는 건데 그 상태를 야 밥이 뭐다 합니까? 아니 너무 저 물 조금 넣은 거 조금 넣는 거구나 밥 서로 쨍 뺀게 안 먹으면 밥 서로 쨍 뺀게 안 먹으면 선 것은 내가 먹어봐야 설었는지 안 왔는지 알지 눈으로는 알지 못해요 근데 밥이 또 쌀이 오구생이 있죠 오구생이 있죠 밥이 되다 안 합니까? 되다 아니요 밀크룩 밀크룩 할 때 그건 되다야 하지만 그건 하지 않 그러니까 밥 조개나 아까 같은 거 되다 그러니까 밀크룩 탈 때는 되다 헹구는데 밥 할 때 밥 되다는 말은 안 들어 네 밥은 썰 그냥 있죠 물소가 아닌 이렇게 밀크룩으로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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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밀크룩 해서 좀 쎈 것도 된 거고 밥 할 때 또 썰 밥 썰어도 된 거고 네 그 다음 아까 다시 한 번 양 첨지름 빠는 재력 꾀 꾀 꾀 꾀 꾀 꾀 꾀 꾀 여기 뱅디 뱅디 알뱅디 웃뱅디 이런 말 들어갈 때가 난 안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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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동도 뱅디가 있어가 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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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욕이 나는 거 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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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이거 뭐예요? 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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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찬 같은 데 막 바위가 있고 화면 위험해 그니까 그 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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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오래된 사람들, 아파가지고 오래된 사람보다 유럼신계 삼촌 유럼저, 유럼신계 유럼신계, 유럼신계, 유럼신계 옛날에는 외방과전하면 불에 담갔다가 세골층 모양의 옷을 가리고 하는 거 다리에, 다루에, 다루에 큰 것은 다리에 다루고, 작은 거 다리미 다리미가 다루에고야, 다리미가 우리반로 다루에고 아이롱은 영어고 윤디윤디 윤디, 윤디, 윤디 윤디, 윤디, 윤디 다리미가 다리위에, 다리미가 다리에고, 영어가 아이롱 윤디는 온만들 대쓰는 거고, 다리미는 다리지만 윤디가 다리는 거고, 윤디도 그냥, 요런데 그냥 누를 때, 조그맣을 때, 조그맣을 때, 조그맣을 때, 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고사리 꺾은 거면, 고사리가 막 슬그고 큰 거 공사, 혹이, 윤디 다 고사리 윤디다, 고사리 윤디다 윤디 다 윤 지다, 윤지다, 윤디다 햇빛 나다가 안개가 막혀 은암 쩌쩌쩌 은암 쩌쩌쩌 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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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가 곧 걸림직하면 몸이 으슬으슬 으식으식하다 의식으식하여 의식으식하여 의식으식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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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의식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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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큰 사람이 동네를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해가면 무사 저 사람 우상으상 댕기면서 의상으상 의상 의상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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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병원에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예전에 병원이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의원심디 나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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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암 의원 병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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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ש 봉디 뱅디 받지 받지 1월 정월 다음 달은 뭐이냅니까?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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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나 정가구 제가 소리 때문에 좀 놓고 저 부엌에 가면 받지다 받아놨다 저 잠시 사이에 봉계 출신의 할머니 있는 집은 어디가? 그 영 한 시간 정도 고라주면 난 어른 여보세요? 봉계에서 여기 결혼해온 사람 아니 이거 봉계 출신 할머니 이거 해놔다 봉계 출신 할머니는 뭐지? 이거 해더군이야? 2월 가단 학과에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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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산속에 나무거지국 돌리국 자왈 있는 데를 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디라 땅끝에 땅끝에 그리고 바닥물 수평선? 아니 아니 저 수평 말고 이 만나는 이 일대나 어디 감쩌 합니까? 저건 고지에 감쩌구요 바당에 감쩌 바당에 감쩌 혹시 고찌 감쩌 바당 고찌 감쩌 바당 고찌 감쩌 바당 고찌 감쩌 바당만 빼면 되요 고찌 감쩌 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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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말이란 합니까? 네 보말 보말 혜화근에 철마근에 다듬한 국 끓여 그럼 기름이 능경이 뜨잖아요 그걸 먹었더니 기름이 좀 많은 듯하면 야 닉닉허다 혹시 이런 말 합니까? 네 닉닉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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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는 초집에 난간이 있으면 어린애기들 기어댕기당 거기 둥글기도 하잖아요 남간에서 털어져 네 털어져 그냥 어몽은 마당에서 이러다 확 달려오면 아이를 안어몽 뭐해 고릅니까? 아이고 넉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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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청 다 아이고 넉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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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이고 넉들라 그랬는데 어마 넉들라 영어 납니까? 어몽 넉들라 겸도 없는데 어몽 넉들라 어몽 넉들라 어몽 넉들라 어몽 넉들라 어마 넉들라 어魔 넉들라 삼촌은 목구름 막 흉내만 넣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덩어리도 하는데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어머덩어리 삼촌은 안 하던 거 막 고르지는 거다 이제 잔치나 영장날 도색이 설 만한 물에 바당풀을 해당 놓아 이 바당풀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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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삼촌이 정상적인 발음이네 그리고 그걸 놓아 끓인 국 몸국 몸국이 과, 몸쿡이 과 몸, 몸국 몸쿡이는 것이고 국이고 고라지 뭐냐고 거랑 쪽에 사투리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몸, 국이 맞는데 그건 그건 몸, 국은 뭐 아니라고 아니 제가 몸, 국은 여기 할머니들은 열 명이면 열 명이 다 몸, 국이래 삼친네가 이미 표준어가 들어갔어요. 몸쿡이 표준어. 몸쿡이 방언. 몸쿡이라고. 이제는 해 떴는데 밤에는 뭐 뜹니까? 달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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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쇠 말고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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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옷을 재료에 해당하는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 재료를 뭐해 납니까 예전에 옷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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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옷을 빼면 뭐해 납니까? 고심 아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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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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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울 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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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실 거 고실커, 고실커, 고실커. 고실커는 꼭 가을에만 합니까? 가을에 농사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는 요새 그런 거 좀 뜸해졌는데 운동회, 학교 운동회 하잖아요. 그러면 도름박질 한다는 겁니까? 도름락 한다는 겁니까? 도름락 도름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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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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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름박질 도름박질 다시 감수다 형. 아까 바당에서 해산물에 해오는 여자 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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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도름박질 할 때 도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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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아프다 어디 아프다 점녀 이구리 이있가 헣 Hermy 여바imp 멜 여바ت 여바륙 여바륙 여밴 여바륙 여바륙 여밀 여바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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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바리과 여바비인하면 pod 여배신 여배신 여배인들 여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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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바륙 옆관리 아프다 옆관리 아프다 옆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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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관리과 옆관리과 옆인생이다 옆인생이랑 다 잊으면 안되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음은 뭐까 여섯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말고 다섯 다음은 뭐까 여섯 손가락만 보지 말고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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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여덟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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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중요한데 자꾸 따라해보면 그 다음에 아까 저 똘망똘망한 어린아이을 여망 요망지다 여망지다 여망지다 아휴